인간 질병에 대한 동물모형 이 책 전체에서 소개했듯이 질병연구에서 인간에 대한 연구와 동물에 대한 연구 사회는 언제나 역사적인 긴장이 계속되었다. 바르셀르소스와 라마치니에 의한 인간연구는 현재의 역학자들에게 계속 이어져왔다. 이런 연구는 사람과 직접 관련이 된다. 반대로 동물연구는 독양이나 검정과 같이 다양한 혼합물로부터 우리에게 유독한 성분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어왔다. 그러나 실험 동물을 이용한 연구로 축적된 엄청난 양의 정보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의 결과가 인간의 질병에 대한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설치료 모형을 사용하려면 사람, 아우스, 렛트가 모두 화학물질의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설치료는 화학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취약성을 예측할 정도로 인간과 충분히 닮았는가? 암을 비롯한 질병은 극도로 복잡하고 유전적인 이유로 유발되기 때문에 규제 관련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적일 수 있다. 1998년에 발표된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영장류와 설치료는 대략 1억 년 전부터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서 진화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 영장류는 더욱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고 레트로 마우스는 그 후에 등장한 조상 레트로부터 진화했다. 세포의 순환 조절을 관리하는 다양한 유전자 생성물의 배선에 이르면 설치료와 인간의 유전체에 대해서 시작되는 기본적인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결국 세포 분열과 성장 조절 경로에서의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 따라서 항물질이 사람이나 암이나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지를 레트나 마우스에서의 실험 결과로부터 증명하거나 부정을 서 있는지가 불확실하다. 우리가 설치료와 인간에게 관찰을 할 수 있는 자가적인 질병과 종량의 종류로부터 그런 차이에 대한 중요한 혜택을 찾을 수 있다. 만성진행성인 신장병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의이다. 이 신장병은 생체 분석에 사용되는 레트에게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지만 사람에게서는 만성진행성인 신장병의 독특한 특징을 가진 질병 단위를 찾을 수가 없다. 미국에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부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이지만 오스트랄라시아에서는 사고치의 신념이 주요 원인이 된다. 신개발 투성국에서는 여전히 감염에 의한 사고치의 신념이 말기의 신부전증의 가장 일반적이고 유일한 원인이다. 당뇨과 고혈아 사고치의 신념은 사롱과 말기의 신부전증의 4분의 3에 해당하지만 레트의 경우에는 만성진행성인 신장병의 유일한 원인이다. 구체적인 화학적이나 환경적인 은혜를 떠나서 세포조직의 노하이에 의해서 사람에게 발생하는 자발적인 암의 발생률을 레트와 비교하면 어떨까. 2000년까지 국립독성관리체계에서 사용했던 수컷피셔 344 레트의 경우에는 수명이다 하면 90%는 고한종량 50%는 단입백혈병 30%는 부우신종량 30%는 뇌하수체 종류양이 나타났다. 그런 종량은 모두 사람에게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희귀한 종량이다. 국립독성관리체계에서 지금도 사용하는 b6c3fi 마우스의 경우에는 가한종량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가한종량은 미국인에게는 흔하지 않지만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흔한 경우도 있다. 2003년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질령 유전자들이 질령의 체계와 종류에 따라서 레트나 마우스의 유전자와 매우 다르다는 증거가 밝혀졌다. 그러나 신경기능과 관련된 유전자는 설치료와 인간 사이의 진화적인 유사성이 매우 크다. 이는 신경성 질병에 대한 설치료 모형이 인간 질령의 과정을 가장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와는 반대로 면역체계는 유전적인 유사성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혈액에 가한 제장 등의 손서이다. 인간과 설치료의 면역체계가 유사성이 가장 낮은 이유는 일반적인 진화와 결국에는 종분하의 결과를 나타내는 선택함력이 기관이 환경에 적용한 결과로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기관의 환경적응에서 중요한 요소는 기관이 노출되는 병문체가 면역체계를 진화시켜서 감염과 보조로 맞추도록 하는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런 개념의 숙주병원체 군비경쟁의 근거이고 동물의 면역체의 연구에 좋은 모형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화학물질의 대사 역시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마우스레트 개원숭이 사람의 약물 대사에서 종근 차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간의 약물 대사 효소의 종선택적인 동형 단백질의 활성에서 상당한 종근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동물 모형의 대사 자료에서 사람의 결과를 추정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반대로 여러 산업용 물질을 대사시키는 CYP2E1은 종근 차이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종근을 추정해 상당히 잘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산업용 물질과 애타 노력한 발음성이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설치로 연구해 좋은 소식이다. 예를 들면 영화비닐에 의해서 간에서 발생하는 혈관육종이 오레도와 사람 사이의 유사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은 종양의 발생을 일으키는 용량을 알아보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다. 사람과 설치로의 생식계열돌인비닐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암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화이트헤드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소속이자 매사 조세츠 공과대학에서도 연구했던 밀리엄 한가 로버트 와인버그는 유전성 암치약 증후군을 나타내는 마우스 모양의 평가를 연구했다. 와인버그는 종양 형성 유전자가 세포성 원종양 형성 유전자에 유래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노벨상을 받은 마이클 비시옥과 헤롤드 바이머스의 연구 결과를 발판으로 삼아서 인간 세포의 종양 형성 유전자 효과를 발견했다. 피턴 피턴 암 연구자 간의 실험실에서 종양 세포를 보통의 제안에서 발생해방시켜서 조코나 세포 분열을 중단하지 않고 비양액 속에서 끊임없이 분열하는 불멸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 한가 와인버그는 설치로의 세포가 인체의 세포보다 더 쉽게 불멸 세포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증상 세포는 몇 차례 분열한 후에 분열을 멈추지만 암 세포는 계속 분열하기 때문에 불멸 세포라고 불린다. 인체의 세포는 적어도 4번에서 6번이 돌린 변이를 거쳐 향한 불멸 세포가 되지만 마우스 세포는 2번이 돌린 변이가 일어나도 불멸 세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종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염색적인 발단에서 염색체를 보호하고 세포 곁들의 수명을 처절하는 반복적인 DNA 소열인 텔러미어와 관계가 있다. DNA 복제는 염색적인 발단까지 계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반복될 때마다 텔러미어가 점점 더 짧아진다. 인체의 세포가 암 세포처럼 분열을 계속하려면 DNA 소열의 말단을 추가해서 텔러미어에 길을 지키는 효소 텔러머레이스를 계속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나 동물 모형에 쓰기 위해서 근처인 겨비한 마우스의 텔러미어는 길이가 인체의 세포의 텔러미어보다도 3에서 10배나 길이기 때문에 굳이 텔러머레이스의 활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결국 마우스의 세포는 인체의 세포보다 암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암발생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독성 효과에서도 종선택성이 나타난다. 간다극적 제약에서는 사람에게서 관찰된 약품의 독성과 실은 동물에서 관찰된 독성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도했다. 조사의 주요 목표로 인체의 독성을 예측하는 데에 쓰이는 렛드 마우스 개의 원숭이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원숭이가 최고였고 그 다음이 개 그리고 렛드의 손이었다. 마우스는 인체의 독성의 예측에 관한 한 최악이었다.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순히 독성만이 아니라 협업도 관심의 대상이다. 의약품 연구에서 늘릴 수 있는 마우스의 경우에 인간 질병의 치료를 위한 모형으로서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임상 전 시험에서 마우스에게 잘 작용하지만 사람이 대한 임상실험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의약품도 많다. 미국 보건재단의 에러스트 빈더가 수행한 역학연구에서는 비교적 고지방의 식단이 위방암 위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계단에 잇따른 연구자들은 항물질에 의해서 지휘에 유발된 위방암을 이용해서 암 형성에 미치는 지방의 효과를 연구했다. 나는 그런 위방암 연구가 진행되던 시기에 계단에서 화학관리는 암 현상을 조사하고 있었다. 나는 슬론 캐트링 암센터의 의약품 고형종양과 과장이자 위방암 전문가였던 릴리 노트넉스의 식이지방의 문제를 제기했다. 나는 그에게 쉬운 동물의 식이지방에 대한 미국 보건재단의 연구와 그들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불포화 지방을 비롯한 다양한 지방이 위방암의 나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다. 나는 그의 급작스러운 반응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길고 털 없는 꼬리가 없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고 그의 태도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다. 위방암에 대한 가장 존경받는 연구자가 미국 보건대단의 실험연구가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나중에 그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본다는 노턴이 말했던 것이 임성연구자의 동물 연구에 대한 회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렐리노트는 임성실험에서 인체암을 실험하는 임성연구자 즉 실험자였다. 그녀의 인체암세포를 죽이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 그것이 이미 발생한 암을 치료하는 우리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이에 바른 덕분에 나는 인체암을 연구하기 위한 항물질 유발 동물 모형이 대부분 더는 방법들과 달리 중간에 실패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부분적으로 동물 모형으로 어떤 약물이 사람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대부분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나와 나의 동료들은 노턴의 투철한 실험주의를 갖추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실험연구에 매몰되어 있었다. 우리는 동물 모형이 우리에게 답을 제공해줄 수 있는 가스를 실험하는 명백한 실험 방법이라는 이유로 그것에 집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물 실험에서 얻은 답은 설치료에게만 적용된다. 훗날 지방과 유방암 위험에 대한 연구가 사람에게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결국 동물 모형에 대한 노턴의 의혹도 확인되었다. 오히려 보화 지방이 유방암 위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한 약물이 사람에게 항종량 활성과 허용 가능성 덕성을 가지는지를 설치료 종량 모형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새로운 항암 약물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구자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다. 무리턴에 의해서 마우스에 유발되는 폐암 모형은 인체의 폐암 연구에도 쓸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항물질 모형은 그 자체로 인체의 소세포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에 대해서 그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오늘날 인체 암 연구에 사용하는 방법은 독성학자들이 암 유발 화학물질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설치료 생칭 분석과 다르다. 예를 들면 종량학자들은 인체의 간암의 치료에 사용할 화학역법제를 연구하는 데에 피시비 유발 간암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인체에서 시작된 종량을 인식한 동물이 더 흔하게 사용된다. 유전공학적으로 인체 암과 훨씬 더 많이 닮은 암을 형성하도록 만든 실험 동물도 사용한다. 유전적으로 변형시킨 이른바 형질전암마우스 모형에는 피오질성과 같은 특정 유전자를 비활성화시킨 대야를 형성해주는 유전 물질을 삽입한다. 지금 당장 그런 방법이 이식 가능한 인체의 종량 모형보다 더 좋은 것인지가 어느 쪽으로도 판단하기가 어렵다. 1971년에 하버드대학교에서 모세관 세포를 종량으로 성장해 만드는 종량 혈관 형성 인재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포크몬은 그런 인자의 자단 혈관 형성 인자 억제로 고형 종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욱이 이런 억제제는 종량 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 효과나 숙조에게 단기적인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포크몬은 모든 종량이 이런 약물에 똑같이 반응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골수와 성장에도 새로운 혈관의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약물은 백혈병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13년간 실험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인도 스타트이나 유일하게 확인된 효과는 인체 폐암 환자의 생존을 2개월에 연장시키는 것뿐이었다. 위방학을 잃어낸 다른 남에서도 마우스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초기에 마우스에서 희망적으로 보였던 포크몬의 항암 비법이 인체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의학계는 크게 실망했다. 결국 항혈관 형성 억제 여부에 반응하는 암도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지만 포크몬이 기대했던 만중통치약은 아닌 것이 확실해졌다. 사람에서의 성공률에 대한 문제는 유방암과 같은 인체암의 진행단계가 최대 6종의 친혈관 형성 억제에 단백질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혈관 형성 억제제에 대해서 30년 이상 연구한 오스 트레일러에서는 2003년의 혈관 형성 억제의 법을 실험실에서 임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시작 1950년대의 기행한 출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달리도 마이드는 오스 트레일러에서 승인을 얻은 최초 항혈관 형성 억제의 용물이었다. 달리도 마이드는 항체를 생성하는 의리인 부부가 관여되는 백혈용인 다반성 골소종을 치료해준다. 그 후에 2004년과 2005년에 아바스틴이 미국과 유럽 26개국에서 대장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시력 카운터와 폐암의 치료제도 등장했다.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연구에서는 동물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차유에 의해도 재현성 계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바이오테크 기업 암전의 과학자들은 2012년 53편의 잘 알려진 암연구 논문 중에서 재현을 서 있었던 것은 과자 6편뿐이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2010년에 영국의 연구형 동물의 대체, 개선, 감축을 위한 국립센터는 동물연구 논문에 포함시켜야 하는 정보에 대한 지침을 개발했다. 동물실험 재현성의 떠들던 문제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알려진 마우스 내장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집단의 차이와 관련된 것이다. 시카고 대학교 의과대학의 로봇 폴먼은 인체 질병에 대한 마우스 모형과 관련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마우스 연구의 결과를 사람에게 활용하려는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마우스 실험이 인간 생물학과 보건에 도움이 되거나 길을 알려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인간에게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마우스 연구에 대해서 일회성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아직 어떤 것이 작동하고 어떤 것이 작동하지 않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마우스 연구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자료 수집, 보고,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정보를 갖추기 전까지는 마우스 연구를 사용하고 그런 연구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하자는 조정에 더욱 비판적이어야만 한다. 래리 노턴과 마찬가지로 폴머드 임상학자와 연구자의 입장에서 인체 질병에 대한 설치료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